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치아야 밝게 밝게 해야지 크게 다시 시작 별륨투비 파이팅 다행히 잘하러 왔습니다 여기 별내동에 저축 섭수약터 온다 섭수약터 별내동에 저축이 진짜 나파라 우리 엄청 시원합니다 물 보쉬가 최고였나 이거 뭐지? 아 이게 완전히 틀어졌나요? 아 이건 내가 풀었대 지금? 나를 운기 싫어도 아니다보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탔어요? 네 잘 보셨어요 라피에르 기아가 너무 저기 뭐지? 팽팽해갖고 체인이 아 고생했어 아 손이 오랜만에 타니까 어때? 형 제일 잘 탔어요 아쉬웠어 아쉬웠어 아 봄이다 봄 나 나 덕친 줄 알았어 야 분명히 잘 타네 계속 이렇게 기다렸다 왔어요 아 이거 그렇게 하고 났네 고생 formed 엑소 으흠 하하하하 상온었나 하하하하 태평양은 한바씩 solutions 성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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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래형 성래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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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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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씨! 그래! 올라와야 돼! 오오! 넘어졌어? 어. 아 근데 광각으로 찍어갖고 잘 안 나와. 박대외반에서. 오오씨! 그래! 올라와야 돼! 오오! 오오! 형 계단이랑 얘기했잖아요. 아니 계단은 잘 왔어. 계단 다 내려왔어. 이제 마음을 푼 거지. 아니 내 계단, 계단 그랬는데 왜 계단인지 몰라. 계단은 잘 왔어.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르막길. 아, 나 부르지 않네. 형 일부러 저 영상 찍는다고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니에요? 잘 못 찍었어, 오늘. 아, 성래가 지금 10분째 안 오고 있습니다. 딴 데로 가는 거 같아. 어! 왔다! 성래형! 오케오케오케. 아, 여기로 올라가야지. 아, 여기로 올라가야지. 뭘 여기로 그래? 야, 길에 하나밖에 없었어. 형 힘들어서 쉬다 왔잖아요. 아니. 아, 나 왜. 아, 나 왜. 아니, 길에 빠졌었다고 같아. 빠졌, 다른 데로 빠졌었어요? 빠질려다가 전화했지. 근데 빠질 길이 없어. 그냥 직진하면 되는데 왜. 힘들어, 힘들어가지고 쉬다 온 거 같아. 아, 나 왜. 아, 나 왜. 아, 나 왜. College rectких разб소리 aún가 있어. 아, 나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봉이! 예! 저 이거 정봉으로 내려왔어요 진짜? 찍었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할래? 영상 찍어준대요 박스를 배우는게 이런거는 기록을 남겨야돼 정봉이 도전 진지업에서 온 정봉씨 고소! 고소! 앉아도 도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서워 앞에 길이 안보이니까 근데 내려오는 별거아니야 아니 별거아니네 천천히 내려오는 별거아니야 여기서 잡아줘라 굴른다 밥먹지말고 밥먹으면 안돼 나이스 밥먹으면 안돼 반지야 이건 아닌데? 찍었어? 보셨나요 여러분 좋아야 구독을 꼭꼭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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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델레 5라운드 타시는거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10떠 나와야겠네 아 10떠 나와야겠네 하하하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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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늦으셨어요 많이 늦었어 오랜만에 왔는데 완전히 제업이 있어서 다시 해야된다고 사실은 별빛 도서관에서 그 주변에 조금 타고 걸어왔는데 아이고 몸이 연 아니야 식사하셨잖아요 그래갑시다 이건 아니야 아 내일 안오면 모델 해놓는다고 해 내일 떠나야되 내일 떠나면 되겠네 내일 떠나면 되겠네 황환도 열린TV 파이팅! 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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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diagnostics 안녕하십시오 3 요nu 5 고소! 연식